안녕하세요. 도기왕입니다. 자, 요 며칠 우리 킹왕짱 옥션이 이제 오픈을 한지 거의 한 2주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감회스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완성된 느낌. 제가 주변에 우리 지인들이죠. 예를 들면 지사나 아니면 코치나 모두 다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소중한 건 소중한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못하거나 어떤 일에 나약하거나 어떤 일에 변명하면 저는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잔소리를 해서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벽창호처럼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잔소리 좀 하고 채찍 좀 하면 각성을 하는 어떤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어떤 조금 냉정한 소리를 좀 해줘야만 된다라는 일종의 직업적인 어떤 관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애정도 있어야 조언을 하죠. 애정이 없으면 너 혼자서 하다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통상 이렇게 가까운 사람 조금 잘 됐으면 좋은 사람에게는 조금 냉정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먼 사람 말을 하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도중에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의 어떤 느낌 자기의 어떤 그 뭔가요 실죽실죽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터치를 하게 되죠. 통상 노터치라는 것은 시선, 아이컨택을 잘 안 하게 되죠.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 터치랄까 그런 거를 심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가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부류들을 만나는데 그 부류들 속에서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렇게 쑥 들여다보면 청소년기 때 또는 유년기 때 엄마와 아빠와 살면서 엄마 아빠가 전부다라고 인식하는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 뭔가 정서적인 문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는 계단에서 부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는 아직 유아기에 엄마의 젖을 덜 뗀 듯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미국 같은 데는 스무 살만 되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고 집 사고 애기를 낳을 때까지도 엄마 아빠에게 메인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쵸? 이런 거는 원래 부모가 이렇게 혹독하게 다뤄야 되는데 부모가 싸고 돌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스무 살 때까지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저는 이제 4년 장학생으로 다니다 보니까 부모한테 돈을 받아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돈을 학교에서 돈을 몇 십만 원씩 줬습니다. 그 당시 90년대죠?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쯤 되는 그 시대에 30 가까이 줬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시를 포기하고 나서 제가 부모님에게 경매 투자 자금으로 받은 게 딱 1600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주식에서 있던 거를 돈을 제가 안 주면 그때가 월요일이었어. 그래서 난 이제 고시도 포기했고 다 이제 필요 없는데 난 절대 직장 생활을 안 할 것이다. 경매라는 걸 해야 되겠다. 나한테 경매라는 동기를 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가 IMF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했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안 주면 다음 주에 집을 나가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그때 의지가 그렇게 보였는지 아니면 저의 청소년 성장기를 봤던 엄마가 저 같은 경우는 학생 용돈을 주려고 해도 됐어요. 됐어요. 이런 게 있었고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신발을 하나 사주려고 하면 됐어요. 엄마. 그리고 5천원, 만원짜리 시장통에 가서 내가 사서 신고 그때 흔하던 나이키니 뭐 이런 거 잘 안 신게 되고 뭔가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던 도기안이가 장남이 갑자기 그런 말을 뱉을 때 그 무게를 느끼셨는지 증권을 팔아다가 돈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그 이후에 하시던 말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돈을 더 줄 걸 그랬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저의 경매로의 임문과 경매의 인생은 시작된 거죠.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8세에서 지금 어느덧 48세가 됐으니까 한 20년 동안 어찌 보면 한 길을 파서 온 거죠. 투자의 인생에서 사업의 인생 그 다음에 교육의 인생으로 변환 및 전환 그렇죠. 홍길동이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듯이 투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지사도 양성하고 코치도 양성하고 이번에는 킹왕장 경매학원에 전국형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해외 물품도 수입도 해보고 하나뿐인 인생에 제정신 갖고 사는 세월은 거의 30년도 안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부분 한국은 독특하게 30이 넘어야 이제 겨우 엄마 아빠 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으로 가는데 30부터 60까지 30년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7, 8시간을 자기 때문에 실제로 3분의 1인 10년을 잠으로 잔다. 그 다음에 밥먹는 시간, 교통이동시간, 수다시간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30부터 60까지 쓸 수 있는 시간은 1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뜨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에 몰입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13년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60까지 봤을 때 아무리 노령화 사회고 하지만 60 넘은 사람을 직원으로 쓰려고는 안 합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60 넘으면 할 게 별로 없고 50대, 40대의 어떤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60 넘어서 항상 막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돈을 저금해놓거나 그 이후에 평생 직업이 없는 한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변호사나 의사를 하게 되면 나이 들어서도 하게 되죠. 그런 쪽으로 가서 또는 공무원을 해도 60대면 다 나오는데 그거 나오니까 그 연금 타가지고 생활하면서 여기 기운, 저기 기운 하다가 또 그 시절과 자기의 가진 재능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공무원으로 나와서 퇴직금을 까먹고 다시 또 가난한 인생으로 빠져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이 보면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를 쫙 얘기를 들어보면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소중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시간을 쓰고 어떤 곳에 정신이 팔려 지내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르고 선한 길을 찾아가고 제대로 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보면 우리가 뻔히 보이는 평지지만 여러분들이 평지에서 일직선으로 걷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거는 아무도 건들지도 않는데도 길을 걸을 때 좌우로 비척비척 걷지 않습니까? 반드시 걷질 않는다. 그런데 이 물속에서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걷는 것이 더 힘들죠. 그러나 인생사에서는 더더군다나 반드시 걷는 게 더 힘듭니다. 이놈 저놈 치이는 놈 많고 이말 저말 홀리는 말 많고 그 다음에 좋은 의도로 와서 뒤에서 칼을 꼽는 놈도 많고 태생적으로 얘는 악하게 난 애들도 정말 많더군요. 그리고 악하게 난 애들이 악한 또 마누라를 얻고 악한 마누라를 얻어서 쌍으로 또 악한 짓을 골라서 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워낙에 사람 상처가 많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겪는 인간사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겪는 인간사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죠. 아침 저녁으로 같은 사람을 보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 그죠. 계절마다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이가 드니까 너무 이해가 된다. 아하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놈들도 천지로에 깔려 있고 주로 유소년기에 분명히 부모 밑에서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코치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코치도 프리랜서지만은 협회의 직원입니다. 그죠. 계약직이어도 직원은 직원이죠. 프로야구 선수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지만 직원은 직원이죠. 계약하는 동안은 직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조금만 삐딱하거나 조금만 남을 탓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뭐라고 대번에 뭐라고 해버리고 어떤 프로젝트나 미션에서 빼버립니다. 저는 왜냐하면 안파크로도 별도라애들을 많이 만나는데 굳이 직원으로서 데리고 있는 경매 코치들까지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있는 코치들에 보면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뭔가 마음이 선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거는 소론일 뿐이고요. 오늘의 본론은 이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옥션 랩미인 대회 진행했던 거 아시죠? 옥션 랩미인 2기 마감은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몇 분만 지원하셨어요. 일부러 방송도 많이 안 하고 일부러 홍보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킹왕장 옥션을 설립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서 힘들어서 지금은 조금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강력한 시간이고 옥션 랩미인을 데리고 쓸 수 있는 곳이 우리 킹왕장 옥션의 메인에 제일 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경매 성공담 코너는 옥션 랩미인과 그 다음에 PT와 스파레조 낙찰자들을 인터뷰에서 적는 기록들 즉 코치들이 인터뷰에서 글을 적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션 랩미인은 1년에 1명이나 2명으로만 국한할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수만 해야지 또 때로 가르쳐놓으면 어떤 학습의 배움의 소중함을 또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옥션 랩미인의 공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공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지는 지금 이렇게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겠군요. 배경은 뭐냐면 처음에 PT가 설립됐었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PT의 어떤 프로그램 스파레조 프로그램은 제가 과거에 어떤 제 스스로 연공했던 연습했던 프로그램이고 제가 했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었고 나는 이 기술로 지금까지 돈을 벌어왔으니 이 기술을 배워서 니들도 가서 해봐. 이게 PT의 원조였죠. 그리고 PT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각각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직접 일정한 장소에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배우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 방식을 선택해서 지금 현재 저의 곁에 있는 PT나 스파레조에 성공한 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PT의 매력 때문이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성공하신 분들이 PT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이고 눈을 보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이메일하고 전화, 카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자습, 자기 주도형 학습을 터득한 사람들이 정말 지금 남은 고수들이 된 거죠. 그런데 PT들이 자꾸 숫자가 생기다 보니까 죽은 PT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죽은 PT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돈 받고 잘 죽었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 걸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인이 돼서 이 공부를 하는 걸까? 또 꼴랑지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질문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애들 둘도 키우기 힘든데 이제 나이 40, 50 먹은 늙은이들을 내가 내 아이처럼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방법을 알려줬으니 자기가 모르면 질문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질문을 하는 걸 또 겁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교육할 때 질문을 겁내지 말라고 또 격려도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입으로는 내 돈이 피같이 소중하다고 하지? 원래 돈이 소중하면 바지꼬략이라도 붙들고 나는 그 본전을 빼먹기 위해서 최대한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괴롭히더라도 예의는 있어야지. 그런데 새벽에 한시고 두시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해도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친해지는 뭐가 있습니다. 밤늦게 대화하고 이런 게 오히려 친해지더군요.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죽은 피티들을 살리기 위해서 떠올렸던 것이 스파레이주였고 그래서 아산이라는 공간에서 스파레이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몰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둬놓고 가르치면 어떨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피티를 가르치면 일관문이 끝나고 일관문이 뭔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호기심에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고 그러면 스파레이주 6박 7일 동안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적인 걸 싹 훑어줄게 훈련 프로그램도 맛보기로 보여주고 이제 졸업했어? 야 가면 이제 네가 한번 자습해봐 그러면서 자습을 시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PT일 때보다는 스파레이주 쪽으로 교육을 항상 다 퍼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안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 고수가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이 항상 맹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들의 영향을 다듬어요. 이쪽은 또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냐면 처음에 PT는 외로웠고 광야에 쓴 것 같아서 PT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금제기를 만든 거예요. PT 공부 얘기는 원래 외롭고 고독하죠. 어차피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공부해서 스스로 닦으면 여러분이 좋지 나한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만큼 나한테 무슨 정립이 되나요? 그런 건 없다. 500만 원이면 컨설팅 2억짜리, 3억짜리 해주고 저는 500씩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얼마짜리입니까? 5억짜리, 6억짜리 하면 천만 원 받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받고 컨설팅은 한 달이나 2주 정도 해버리면 낙찰시켜버리거든요. 그러나 500을 받고 1년, 2년, 3년 동안 백업을 해준다는 것은 저의 양심에는 맞지만 물리적인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한국에는 전혀 없죠. 한국에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어떤 프로그램도 학원 끝나면 별로 이렇게 멀어지지 누가 1년이고 2년 있다 전화해서 또 하면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에 한 번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굳이 돈은 크게 벌고 돈에 욕심은 내되 이런 식의 어떤 이용해서 돈 버는 짓은 하지 말자 길은 터놓고 내 마음의 양심이 좀 걸림이 없이 살기를 위해서 기존에 세상에 없던 프로그램을 도입한 거죠. 정말 세상에 없는 프로그램이죠. 내가 경매의 흥이 떨어졌을 때도 항상 뒤에 키핑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경매에 대해서 공부와 열정이 생길 때 언제든지 전화하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것도 단 500에 한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억짜리를 컨설팅할 때 200을 받고 명도비까지 포함하면 300 받습니다. 2억이면 500 받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시간 노동은 몇 시간 안 씁니다. 서로 그 당시 직원들이를 시키고 통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올곳이 저의 노동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학습비 치고는 너무 싸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는데 또 누구는 비싸다고 그러죠. 그거는 비싸고 싸고가 그건 맘이고 여러분들이 신사동 가구의 거리를 가면 가구 하나에 3천씩 해요. 여러분들은 비싸다고 하지만 사는 놈은 꼭 있고 벤츠 2억씩 하지만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사요. 그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파레주에서 최근에 몇 명이 나왔죠. 그렇죠.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PT의 어떤 부작용이 죽은 PT가 생긴다. 아무래도 성인이고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독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고 독학이라는 건 자기 절제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통제와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애초에 못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보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금쟁이를 탄생시킨 거고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사람을 응대 만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가를 구경시켜주는 공간이 소금쟁이였고 소금쟁이를 제가 2년 동안 이상은 매달 다른 미션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소위 이른바 경매형 인간을 목표로 뛰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대단한 인재로 바뀌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그렇게 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죽은 PT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죽은 PT들을 덜 만들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 만든 게 스파레주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러나 스파레주에 갔다 오니까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뭉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뭉친다는 뜻은 뭡니까? 여기 와서 개원처럼 놀러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빠, 동생, 아이고, 누님 이러고 친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부하는데 서로 친해라는 얘긴데 여기 오면 6.25 때 헤어진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그냥 반 미쳐가지고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한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보면 무슨 의형제 맺고 이상가족 찾는 식으로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끼리 들러붙으면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문제네. 이게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교장이나 담임선생들이 고민하는 그런 걸 것 같아요. 자기 학년에, 자기 반에 한 50명 있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50명 중에 안 되는 놈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성인이다 보니까 이것도 말만 안 듣는 게 아니고 요상망칙한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이 스파레주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보조적인 프로그램을 항상 고심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스파레주 강의를 듣고 완전히 마음이 열렸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파레주 강의 듣고 집에 가서 그냥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농땡이를 치죠. 솔직히 학생으로 보면 농땡이를 치는데 농땡이를 안 치게 독한 말을 해가지고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데 이게 성인이다 보면 독한 말을 하면 삐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에 방송에서 욕쟁이 할머니 컨셉으로 공부 배울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심하게 조론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 될 수는 없죠. 반감이 생겨서 자기가 알아서 자포자기를 해버리죠. 그렇더라도 동의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들어온다면 내가 할 용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다 이런 어떤 교육의 고충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건 그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드릴 두 번째 공지는 뭐냐면 PT나 스파레주나 낙찰을 받지 못해서 지금도 길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킹왕짱 데드캠프를 열어서 여기에서 밴드로 이어 질 겁니다. 이건 원격 교육이에요. 중간중간에 옥션 랩미인처럼 미팅하고 술 한잔 마시고 격려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 거고요. 밴드를 만듭니다. 밴드의 이름은 뭐냐면 31 물건 검색 훈련장 물건 검색 훈련 캠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 한 달이 지나면 30일 시세 조사 훈련 캠프를 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달이 지나면은 30일 현장 조사 훈련 캠프를 열 겁니다.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개념으로 형성이 될 거고 여러분들 죽은 PT들 대상 또는 낙찰받지 못한 PT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든가 아니면 오늘 PT 계약을 했어도 바로 내일 입소해도 됩니다. 왜? 낙찰받지 못한 PT들이니까. 낙찰받은 사람들은 입소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입소 자격이 있는 캠프를 따로 구상하겠지만 지금 우선 죽어있는 PT나 아니면 이제 PT를 했는데 뭔가 통제받는 시스템을 원한다. 그러면 데드 캠프에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파레주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동기는 너무 잘해서 아이고 배가 아파 뒤지겠어. 그리고 저 새끼 전화도 받기 싫어. 그런데 마침 내 옆에 못하는 놈이 하나 더 있어. 아이고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 형님 동생 누나 오빠 만났네. 라면서 오히려 항상 나쁜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입소를 시켜서 공부를 좀 더 잘하게 만들어드리는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미션을 줄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학칙, 벌칙이 있는 것처럼 한 두 번 학사 경고하고 세 번째 제적시켜버리고 그러면은 학습비를 날려버리는 거죠. 자, 물건 검색 훈련 캠프는 30일 동안 1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세조사 훈련 캠프 현장조사 훈련 캠프는 각 3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PT나 스파레주생한테 해주는 엄청나게 싼 캠프죠. PT나 스파레주생이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서 나가는 미션을 소화할 능력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훈련 조교들은 경매 코치들로 여러분 위에 훈련 조교를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체 미션을 내주고 며칠까지, 몇 시까지 과제를 수행하고 질문을 남기면 담당 훈련 조교가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달 30일이라면 여건에 따라서는 번개 모임도 갖고 전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 죽어있는 PT나 느슨해진 스파레주 혼자에서 고독한 PT나 나이롱으로 이렇게 마음이 엉망이 되어있는 스파레주생들에게 정말 여기가 지옥인가 아닌가를 느낄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코치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한 시까지 했고요. 코치들이 만든 영상은 조만간 오늘 안으로 영상을 하나씩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땐 네 맘이지만 나갈 때는 내 맘이다. 입에서 토 나올 때까지 물건 검색하고 알이 베일 정도로 현장 다니고 그 다음에 목에 성대 결절이 올 정도까지 시세조사 전화를 하는 그런 집중 훈련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고민했는데요. 킹왕짱 학원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킹왕짱 경매 학원은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광역시 중심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내년도부터. 그 모든 게 다 2년 동안 공들여왔던 킹왕짱 옥션 때문에 구상이 된 거고요. 킹왕짱 옥션에 발맞춰서 킹왕짱 경매 학원을 협회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킹왕짱 데드캠프를 만든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희 사이트 제 사이트를 들고 상대를 가르쳐 봤더니 극단적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느꼈어요. 어제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사이트를 자 켜봐 어떤 메뉴 클릭했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한두 번 터치했더니 2-30분 만에 확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제 사이트가 없어서 가르치는 데 한계가 왔지만 이제 제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우리 코치들이 힘을 내고 이 사이트의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무 프로그램에 맞춰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히 다를 겁니다. 거기에 있는 메뉴를 지금 미래독을 실시하는 스파레쥬 구기들도 안에 있는 메뉴를 못 만져봐서 잘 모르더군요. 메뉴 하나하나를 제가 정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정했던 것이라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킹왕짱 PT와 스파레쥬 졸업생들 중에서 낙찰받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헤매는 가벼운 영혼들을 위해서 킹왕짱 데드캠프를 열 겁니다. 조만간 단체 문자가 발송될 거고요. 우선은 아이디어를 장원해서 이런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일 물건 검색 훈련 캠프 그 다음에 30일 시세조사 훈련 캠프 또 30일 현장조사 훈련 캠프 아마도 아실 거예요. 현장조사, 현장체험반이 저희가 옛날에 최초로 만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은 제가 분명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써먹을 부하 직원이 없어져서 쓰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소금쟁이들은 자기들이 훈련했던 미션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겠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공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요점 정리하자면 옥션 랩민이 이제 마감이 되면 내년도에는 부터는 한 명, 두 명으로 딱 국한해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구조로 한번 구상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스파레주생들 중에서도 최근에 7기였나? 7기생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 그룹 스터디가 이렇게 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금쟁이 소금쟁이 하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도 희소식이 될 겁니다. 매우 저렴한 금액에 대신 여기에서 나고되면 바로 재적입니다. 그러면 재적해서 재입학하려면 해도 됩니다. 다음 기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검색은 됐고 시세조사 훈련 캠프에만 입소하면 안 되냐? 그거는 한 달 기다리면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동시에 이루어지진 않고 1학년생이 2학년으로 갈 때 2학년에 편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